행복한 노후를 위한 관계관리, 소통과 교류의 중요성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사회적 활동 그리고 소통의 방식 또한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원활한 소통과 관계관리는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계관리의 중요성은 고립감 해소와 정서적 안병 노년기에는 은퇴나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립감을 느끼고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관리는 이러한 고립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화를 나누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으로 큰 위로가 되며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호유대감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2. 소통의 중요성, 세대 간 이해와 공감 노년기에도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손자 혹은 젊은 친구들과의 대화는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기술적 변화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여전히 사회의 일원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녀나 손자들과의 대화는 세대 간 간극을 줄이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우면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자신이 타인에게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정서적 만족도를 높입니다. 3. 교류의 중요성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노년기에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거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이 나이가 들면서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큰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새롭게 취미를 시작하거나 기존 취미를 발전시킴으로써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모임이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계 맥기를 넘어 사회적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관계관리의 실천 방법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계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순히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연락을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가벼운 안부를 묻거나 직접 만남을 가지면서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소통의 질입니다.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를 나누면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긍정적인 관계의 영향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긍정적인 관계는 단순히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소통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는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여 신체적인 건강도 증진시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일상의 활력을 얻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인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6.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법 노년기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나 부담감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관계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에서 요청하고 감사를 표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긍정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관계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한 소통과 교류입니다. 단순히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 관리는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노후 준비 20가지를 소개합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시작이자 삶의 또 다른 장입니다. 이 시기를 최대한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가지의 노후 준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정계획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우려한 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의료보험 및 건강관리에 적절한 의료보험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유원장 및 재산계획 유원장을 작성하고 재산품배계획을 세웁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지원망을 부축합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낙상 위험을 줄이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합니다. 심리적 준비 노후 생활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하여 적응력을 높입니다. 여가 및 취미생활, 취미와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영적 만족, 종교적 활동이나 명상 등을 통해 영적 만족감을 추구합니다. 기술 습득, 현대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긍정적인 생각 유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삶의 작은 기쁨을 찾습니다. 정리 정도 나이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작다한 용품들을 파감히 정리하라. 몸치장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무력은 일과로 하라. 채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다. 대외활동 집안에 집거하기보다 모임에 부디런히 참가하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된다. 언어절제.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알아. 논 병보다는 턱담을 많이 알아. 자기 몫,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 알아.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포기와 체면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면하는 게 현명하다. 평생 학습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낭만과 취미, 각박한 삶 속에 낭만을 가져라.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강원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이다. 공사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패풀며 살자.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된다.